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쿨이 진짜 안 돌아서 잘 좋아요 아무리 리랄리가 뒤에 있어도 압박을 하는 걸 포기할 순 없어 이 영상이 나한테 한번 오게끔 유도해놓고 살아남아야 돼요 신의 무빙을 잘 보면서 여기 있네 아직 이제 짝굴인 것 같은데? 아 미드네 아 얘 첨가부 쐈구나 어쩐지 필요 안달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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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인은 6인 것만 알아도? 쇠인은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야. 잘해봐. 쇠인 나랑 싸워 임마. 야 이 개야 정신 안 차려줘야. 이 개야 정신 안 차려줘야 돼. 왜 이렇게 쎈인 거야. 무섭다. 무서워 자식아. 아 야 분명 죽어야 되는데. 니달리가 와라. 무섭다. 하아. 다해. 하아. 하아. 하아 하아. 하아. 나. 하아. 하아. 그래도 바텀은 뭔가 되게 잘해주고 있네요 나쁘지 않아 정글은 2킬이나 따였는데 레벨 차이가 안 나네 어휴 야 미드야 템을 그렇게 까니까 그렇게 쉽게 죽지 아니 음... 신 한번 잡을만하나? 빨리 와야될 것 같은데 쉐니 그래 우리가 퍼블을 먹자 이 친구 배그충이네 아이고야 공각이 또 맛있다 고생이 많다 너네가 고생이 너무 많아 우리 바텀 우태님 별풍선 열길 감사합니다 마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캠이 없는 날입니다 아 뭐야 우태야? 와씨 우태 어 바텀타워 확실할 때 돼야지 우태 우태는 아프리카 연습생 탑라이너 우태가 야한 농담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정도면 뭐 말해도 되지 뭐 남자들끼리 그지? 남잔데 뭐 여기 좀 하고 뭐야 왜 또 용을 치다 또 그냥 뺐어 어 아 야 금각이었는데 금 진짜 훌쳤네 아까 이 kind 네 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전틸 탄다 아이고야 안 돼 우리 리스 언니 야 날 따라 원래 날 따라 왁까지 해야되는데 너무 급했다 막고 싶으면 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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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야 너무 큰 데인데 한 거야? 무슨.. 오 야 너 거기로 가면 너 혼자인데? 아이고 근데.. 아우 야 안 돼! 좋지.. 아 뭐 바텀을 둘러면 마 탐라인 먹어야 되는데 여기 핑크 이마 여기 핑크 이마 핑크나 지워 히앗 후웨! 어어 어 어어 어 어이 분 약간 건방지지 않을까요? 이분 약간 건방지인데? 아.. 멍청한 새끼야 혼자.. 야 거기 아무도 안 믿어요 자꾸 두번핑만 찍어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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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바텀에 라이즈하는데.. 아휴.. 여기서 선택을 하는거죠? 아휴.. 원래 망할 라인에서 뭐하면 안되는데.. 포탐이 파괴되었으니 아휴.. 안째나가네? 어휴.. 아휴.. 한 번 던지고 싶다.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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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하게 날라가고 싶은데 이마? 한 번 봐준다 공 써! 안 쓸거면 빼주겠나? 아야 이 타원 날라가잖아! 쭉 따라가 나 이거 태풍 찾게 이 친구가 이마 어이 뜨거워 리달리 리달리 리달리가 이리로 들어갔어요 아텔을 너무 개똥같이 탔나? 아텔을 너무 개똥같이 탔나? 마늘 이거 뺑마 자 이거 칩 한 번 끊어줘 미니언 아텔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리그에 있으니까 렛을 내가 먹을게 오케이 아텔을 여기가 너 진짜... 아... 렛츠 아텔을 와우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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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...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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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C 레드.. 아..그랬.. 아.. 프리가 왜 여기있어? 야!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거기 너무 많은 시간 끌리면 안된다? 그래 가 미안 얘들아 빨리 막아줘 떡본 미드 노알 와 야 빨리 다 뒤여 군드림 아..이거 리프님 어 얘네들 여깄고 어 이거 나이킬 먹을 수 있겠네 여기 바드 어 라이드 여깄어? 라이드 여깄네 라이드 여깄다 아 나 어 아 으 250 주고삼 짰 또 던지게 만드네 그만 던져야지 욕먹을 것 같애 와 진짜 미친놈들인가 미친놈들인가? 어어? 야 나 이번에 뚫어졌다 아니다 우와 야 나 살려줘 할부미 빠른 사고 해야지 소리 소리 끝 랩 미친놈 진짜 근데 저거 나 아..는.. 야 근데 채팅.. 채팅 치는 사이에 게임 끝났어 이 컴퓨터 100을 딸지도 않았어 야 왜 이렇게 다 빼 이거 진짜 봐도 너 때문에 내가 몇 번 죽었는 새끼야 이리와 바디야.. 야 바디야 너 안 죽으면 나.. 너 또 먹어 또 먹어 어우야 바.. 어우야 너 좀 풀어있다 잘 왔네 니달리 뭐야 포기했어? 아직 포기 안했네 니달리 어 잠깐만 이쯤에서 이제 창이 날려올테죠? 아 잠깐만.. 나.. 계속 죽기밖에 안하고 있잖아 지금 큰일났어 보자 어..여기는 내 죽었나? 아이 살겠다 어..얘 죽었네 여기다 아님 말고 맞나요 맞나요? 아이고 넌 죽었다 저 플루프..어..되는데 아니면 바텀 가든가 어우 얘 죽었다 아.. 뭐..바투모니 잘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저게가 죽을 것 같으면 도와준다 아니 죽고 나서 도와준다 다행히 타겠지 어우 야 좀 나한테 좀 티까지 좀 해 또 쇼켰어 안돼 미프님아 꽤 노플이에요 나의 플래시가 또 허무하게 빠져버렸어 라이즈 상태를 못봐가지고 라이즈 상태를 못봐 무슨일이래 그럼 집중해야 돼 이러다가 지겠어 플래시가 얘도 플래시고 아유씨 한번 참는다 아 되게 하네 기다렸다 와 개개 누가 있는데 이거야 이거 빼다 불이 나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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